이 프로그램은 구체물의 수를 세어보므로써 숫자인식능력을 길러주고 수와 숫자를 연결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대상 수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구체물의 숫자인식능력을 길러주는 유아대상 수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구체물의 숫자인식능력을 길러주는 유아대상 수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기눗방울이네.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여섯 개. 우와 끼끼 잘신다. 우와 사과랑 오렌지네. 우와 맛있겠다. 우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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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하나 둘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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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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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여덟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